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번째는 아무래도 요즘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인데 일본 온천이랑 비슷하지만 저희 한국의 불한증마리라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분고구마도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두 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좋네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음식은요 한국의 닭감마니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미즈타키랑 비슷한 느낌인데 겨울에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좋아요 시원하죠? 네 25일에 발매될 저희 엑사이티빛걸 구웨이고요 이번에도 투쿠상이랑 함께 작업을 했고요 미디엄템포의 곡인데 투스텝 리듬이 강해가 되어서 굉장히 경쾌한 곡입니다 그리고 삼겹구거 3가지의 언어가 들어가는 곡이 꼬이집이고요 여성의 마음을 굉장히 숙설적인 가사로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안녕 안녕 오늘 KLG와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받은 일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엑사이티빛 3시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조 엑사이티빛시다 안녕 알orders 안녕하십니까